갑자기 말 놔도 되나? 아 예예 말씀하세요 이제 이제 말 좀 오프라게 해도 됐지? 근데 저는 그런 건 못 해요 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예 그런 거야 뭐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같애 개 밑으로 들어가겠습니 하하하하하하하하 예예 자 다음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주제는 쎅독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현대 생각할 때는 사심이 아니다 그냥 방송이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현대 생각하실 때 가장 친한 여캠이 있다면 두 명씩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친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게요 요즘 내 절에 조금 에 많이 해서 친한 여캠 고호키 씨랑은 진짜 가까워 보이시던데 아 근데 우리는 뭐 있는 거 같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악 어우 차 안에서 그렇게 달달한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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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고랑 친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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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진짜 이랬어 차 안에서 아우 오빠 차 세우고 싶어 그러니깐 오키가 달달한 눈빛 걔가 원래 말할때 그냥 달달해요 그냥 보면은 눈빛으로 세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우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막 또 다음날 막 이렇게 막 방송을 탐방하고 아유 그렇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나 봅니다 번호만 따놨는데 아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코 형님 그 팬분들이 와가지고 또 건드네 또 또 또 또 그쪽 건드네 너 지코한테 무슨 감정 있냐? 하면서 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다 보면은 다 어떤 그런 그 본인의 어떤 롤타리? 그런 느낌에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빼오는 것처럼 말씀을 초반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항상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진짜 여캔분들이랑 이게 좀 어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우 진짜 나 같은 경우는 탐방 가기도 뭐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소욕이 좀 있으시다고 저는 인정하시네요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없고 약간 또 합방을 제가 또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합방을 또 하다보면은 이제 좀 겹칠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뭐 뭐 또 지코 형님 다 팬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최군이 형이라 약간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는데 아 진짜 희한하게 악연도 아니고 권도연이 권도연이 그쵸 권도연도 그랬고 그리고 뭐 시원이 그리고 또 류미니 류미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우 난 진짜로 어떻게 안 엮이는 게 없네 근데 이제 좀 되게 고마운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합방하고 나서 이제 뭐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코트 별명이 요즘 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풍막귀 어허 코트랑만 합방하고 통통이 싹 막힌대요 어허 네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나가고 이제 할게요 음 지금 어우 지건줄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예요 근데 사실 류미니가 그렇게 했던 거는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허 아니 어삼용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계곡가가지고 아 류미니? 아 그 여름에 코트 입던데? 뭐 이러면서 그런 드립을 치는 거야 류미니 입장에서 어땠겠어 류미니 입장에서 여러분들 류미니 입장에서 어머 저 오빠 왜 저러지? 삐졌나? 어허 나이참 먹고 저렇게 삐졌나? 아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7,000개 이제 충전하면서 아휴 이거나 뭐.. 전화 한 번 해보실까요? 그런 느낌이겠죠 류미니 씨랑? 류미니 씨랑 전화 한 번 해보니까 통화를 하자는데 이것도 통화 안 되나요? 아니 드립이 그게 뭡니까? 여름에 여름에 코트 입는 애 아니야? 아 제가 그러면서 딱 선을 긋고 어우 속 좁아 어우 쫌팽이 어우 쫌팽이 아휴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지금 봐라 선택을 한번 좀 해보라고 아니 그래도 지콘이 형도 합방하면 별풍선 거의 원탄먹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약간 아 47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받지 안 받을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아 네 네 같이 한 번 두 분 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좀 약간 사심이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방송을 위해서 약간 재미로 이렇게 막 드립이나 행동을 했는지 지콘이랑 어떤 거요? 평가 좀 해줄 수 있나요? 각자 어땠는지 각자 어땠는지 아 어땠냐고요? 네네 사심이요? 네 어어 솔직히 말해서 코트님이 눈빛이 조금 그러더라고요 눈빛이 더러워요 진짜 범죄자 눈빛이야 살인마 눈빛 약간 막 흘기틀기 보는 그런 흘기틀기 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관음 관음 그리고 지코오빠는 뭐 저를 되게 그냥 아껴주시는 오빠죠 걔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뭐 오른팔이시네 사슴충으로 좀 보였다고 물어보자면 코트형이다 약간 네 그쵸 뭐 저 말고도 막 다른 여캔분 많이 하시던데 요즘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아주 보기엔 불편해요 주둥함이 열리셨어요 아 이걸 그러면 약간 두 오빠들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두 오빠들의 장단점을 그래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장단점 음 어 제가 코트님은 뭐 한 번밖에 못 뵈긴 했는데 네 제가 지코오빠랑 합방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어 근데 코트님은 약간 합방을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하긴 합방하고 사람 뒤에서 그 뒷담 하나 까고 어 아시는거 아 근데 뭐 그럴 순 있는데 조금 계속해 더해 더 더 괜찮아요 아니 그냥 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도 됩니다 계속 한동안 안 보다가 왜 코트 합방 끝나고 나서 왜 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왔는지 아 역시 여름에 코트 입는 분 그 드립 때문에 마음이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네 저는 이해합니다 윈민희씨 저를 많이 까주세요 괜찮습니다 아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웃긴 거 좋네 솔직히 말해서 원하게 원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역시 어 가족 풍이 좋구나 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아 코트랑 합방하고 하니까 풍이 막혔다고요? 어 뭐 꼭 그런 건 아니 뭐 조금은 있는데 근데 뭐 풍 때문에 지코오빠한테 간 거는 아니고 네 네 좀 그때 그 시절이 좀 그립긴 하더라고요 혈액을 막아버리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화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꾸꾸까까 자 어떠신가요? 자 김시현씨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예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안 될 게 있나 각자 사이 아니 저야 사실은 류미니씨랑은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고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좀 제가 이렇게 좀 드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드립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좀 멀어졌다 라는 뭐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는 류미니도 그러고 은비들 다 같이 모였었거든요 제 컨텐츠 때문에 네 한 번 삭 모였다가 저기 했었는데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어르신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뭐 본인 뭐 아 친한 여캠 뭐 류미니씨 한 분 말씀 말했고 없나요? 하나 있으면 전화 연결해도 됩니다 네 한 명씩만 아 뭐 저는 최근에 사실 정말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 시원씨랑 최근에 이렇게 좀 방송을 했어요 두 번이나 좀 만나고 또 이렇게 흉가 간다 그러니까 같이 또 와주고 또 거기서 아 도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도아 난 이찬하잖아 도아 나랑 이찬하니까 아 그럼 네 도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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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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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도아 뭐 뭐 권도연도 뭐 아니 도아도 두 번 밖에 못 봤는데 일단 도아가 방송 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아쉬 아 근데 류민씨도 안했구나 어 도아가 방송 중인가 어 방송 중이네 일단 그럼 방송 중이니까 담방 가가지고 100개를 쏜 다음에 조용히 슬슬쩍 전화 한번 받아달라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도아씨 여보세요 어어 예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어어 예예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지코 형님이랑 코트 형님이랑 합방 중인데 아 누가 더 좀 약간 방송을 같이 합방을 했었잖아요 누가 좀 재미를 위해 했는지 아니면 좀 사심을 채우고 방송했는지 음 약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둘 중에 라고 말하면은 코트 오빠지 않을까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 여기서 뭐 또 참 뭐 물어보실 거 있나요 네 음 좀 서운하실 거 같은데 물어볼까요 서운한 건 없어요 사실 도아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제 팬이라고 유튜브 할 때도 그 어 아무도 안 왔는데 나한테 도아 와준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연락했던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도아가 그래도 저한테 좀 많이 저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예 그러니까 방송할 때 도아야 네 방송할 때 누가 좀 더 사심으로 방송하는 거 같냐 누가 조금 더 쎅독이 있는 거 같냐 이 질문이야 너에게 너에게 나한테 사심을 갖고 약간 좀 들이댄 사람이 코트 형인지 지코 형인지 합방을 같이 해봤잖아 응 사실 둘 중 둘 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고른다면 코트 그래도 코트지 그래도 안 돼 친동생처럼 나야 아끼는 마음이고 아니 근데 사심의 기준이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택하는 거고 사심의 기준은 뭐 도아가 얘기해줘야 아는 거니까 말을 못하겠지 도아야 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을 못하겠다 근데 도아 이번에 좀 계곡가서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 우리 예전에 지코 새끼 갔다오고 그때랑 너무 비교 많이 됐지 아 근데 오빠 필라이트도 맛있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야 그때 계곡가서 그때 칠인에서 이 닭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괜찮았어 아니 매너로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찐텐으로 얘기해봐 찐텐으로 내가 너무했니? 찐텐으로? 아 개가 쪄 하하하하 당연히 그렇지 야 도아 입에서 개가 쪄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집에 가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송 잘하시고 아무튼 그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좀 더 색독이 더 많다 맞죠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 와.. 오히려 저는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다고요? 그럼요 들은 게 있으세요? 들은 것보다는 비춰지는 모습도 그러고 사실은 저는 색독을 많이 내려놨어요 네.. 진짜로 색독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어? 자.. 인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의자 하나만 어허허허 진짜 왜왔어? 어? 아 그래도 뭐 한 분 정도는 아아아 날 죽이려고 물었구만 살자 엽붕 아니 죽이려고 물은 건 아니고요 죽이려고 물은 건 아닙니다 언제 등장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뭐? 눈빛이 음흉해? 야 너 진짜로 음흉하긴 음흉하죠 지금도 봐요 얼마나 음흉해요 저는 원래 진짜 아기 손운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그쵸 처음 배우 전 처음 배우 아닌데요 전 왔었는데 알아요 강대전때? 아 아시메 원래 기억을 잘 못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방송방으로 얘기하면 난 진짜로 색톡처럼 느낀건지 진짜로 얘기해주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냥 뭐 방방방 하시면 돼요 방방방 제가 가운데 있었고 옆에 정진우 형이 있었고 그리고 류민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아야금이 있다가 그 옆에 누구였지? 이마름? 이마름 이마름 그 옆에 비타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색톡이 도질 수가 없는게 테이블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친구 그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거의 퀴즈 풀 때는 퀴즈 풀 때는 그런걸로 또 나중에 또 저 봐자마자 얘기하실거라고 예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가진 상태가 아 근데 그거 그 사건이요? 아하 근데 이제 여캠들이 봤을 때 이제 사심이나 이런걸 언제 느끼냐 방송 중에는 당연히 뭐 우리 건전하고 음악 콘텐츠 하고 하는데 안 보이겠죠 네 뒤에서 어 그래 니가 민이구나 아이고 그래 어 귀엽네 어 아이야 예를 들어 이런식이나 어 뭐하거나 어 그래 민이야 잘가 하면서 괜히 이렇게 스킨십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럴 때 어 뭐야 이 더러운 손 어 어 막 이런 손짓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쾌하게 느껴지죠 어 어 그래서 이거를 불쾌하게 느껴본 적을 이분한테 느껴본 적 있나요?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불쾌한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면 이게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렇게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해본 이게 있나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그런건 없었어요 전혀 없죠 우리는 너무 깨끗하죠 저는 방금은 이제 그냥 코트빙이에서 한번 이렇게 어 해본 겁니다 예 동의 초대했네요 깡 아 넘어가고 아무튼 색톡은 어 얼굴에서 앞승은 또 이제 코트용이었고 또 지식에서 잘난거는 그건 뭐 숭배였고 아 색톡이 내가도 색톡이 높다 그치 그거는 뭐 지금 다들 인증 됐잖아요 저도 색톡이랑 단어 코트님 땜에 알았어요 아 내가 몰랐었는데 너 잘한다 아 아니 그런 말은 이제 진짜 맞는데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네 수치심을 일단 밥을 좀 먹으면서 네 네 더 대화를 나눌까 아니면 밥을 안 드셔도 됩니다 뭐 식사하시죠 네 식사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네 집에서 안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 아니 먹고 왔죠 집에서 하도 그냥 잘 차려주고 해서 네 자 그래요 류미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구요 아 벌써 가는거야 네 뭐요? 인천에서 왔잖아 인천에서 왔어요? 네 네 왜요? 아 그럼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네 다음에 또 보자고 출연 감사합니다 진짜 저 한 번 노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 가보겠습니다 어어 그래 아니 나 화장실 금방 갔다 오고 네네네 차리고 하는 동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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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응 야 이거 저거 빼야되 나 초밥 시켜달라 그랬는데 진짜 시켜줬네 다이어트 하는 다이어트 중이라 여러분 초밥 좀 먹을게요 저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상차림이 또 날 위한 건가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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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아니 근데요 여러분 어르신 왜 이렇게 오늘 살이죠? 아 진짜 준비한 게 저게 끝이야? 와 나는 정말 핸드폰에다가 그냥 딱 그 목차를 만들어 놨어 어 하악 그냥 하려 그랬는데 어 아니 나는 이제 그냥 주는 만큼 보낼라 그랬지 나도 왜냐면 나 혼자서 너무 맹공격 해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어 쓰읍 아 좀 아쉽네 예 아 이 새끼 저 새끼 나올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그때 나오면 이제 슬슬 이제 시동 걸라 그랬는데 예 첫 만남이니까 아무래도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술이 없어서? 아 진짜? 나중에 그 제가 지코 형님 방송에 한번 꼭 나갈게요 예 그때 가서 술 한잔 주도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차림과 주도 배우는 방송 지코 형님 방송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나중에 어 코트 한번 물타기 좀 해주세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예 예 그때 가서 좀 약간 그 지금보다는 조금 어 수위 높게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진짜로 까이는 거 저는 뭐 이렇게 저기가 없어요 예 근데 아까 류민이 왔을 때 살짝 그랬던 거는 어 아니 한번 보고 전혀 류민이한테 그런 게 없었는데 가고 나서 근데 내가 뒷단 깐 건 사실이지 어 뭐라 그랬냐면은 지코 님이 다 살려준 거지 제가 드립을 잘 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 잘못 얘기했지 음 야 네 상차림 좋다 상차림.. 상차림은 괜찮죠 내 상차림은 하찮은데 너는 참 이거요? 아 이거? 아니 합방 합방 아니 합방을 저는 전문으로 하잖아요 합방을 합방을 전문으로 하잖아요 나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짜장면 시키고 그랬어요 뭐 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지코 형님 합방 아니 의자가 좀 지금 합방식은 원래 뭐냐면은 원래 이분은 약간 이제 지코 형님 가서 이제 술 먹방 약간 요런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응 형도 불러주세요 아 오케이 야자타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술먹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술먹고 그렇죠 술먹고 해야 되죠 그거는 아니 뭐 코트도 원래 좀 주량 좀 세다 그러더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잘 드셔가지고 예 주량은 어떻게 되시죠 형님? 나야 뭐 기본 뭐 한 소주 한 1초로 한 10병 먹고 시작하지 10병이요? 응 진짜로 갑자기 이렇게 말 놔도 되나? 아 예예 이제 말 좀 어편하게 해도 될지 예예예 근데 저는 그런 건 못해요 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지하셨습니다 에이 그럼 그런거야 뭐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늑대같은 개미 들어 들어가겠습니까 하하하하 예예 반주도 좀 죄송해요 반주를 먹을 바에는 다음맛빵을 좀 기대 술먹빵을 또 다 이거 하루에 다 빼지 말고 또 만나실 기회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좀 불러주세요 형님 네? 좀 불러주세요 형님 음 저랑 안 맞으세요 코드가? 아뇨아뇨아뇨 아니 오늘 보니까 우리 잘 맞는데 예 아 진짜 술 먹을 때 그럴 때 한번 저 강남에서 불러주시면은 가가지고 예 예 하겠습니다 음 아니 또 형님은 또 너무 엄삼명 같은 스타일 이렇게 옆에서 막 다 이제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원하신다면은 아뇨아뇨아뇨아뇨 아뇨아뇨아뇨 나는 이제 봤을 때 중간에 욕바지 한명 정진호 데리고 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어 좀 그런 느낌으로 해서 뭐 여자 또 뭐 이렇게 한대명 있고 제일 먼저 그게 있어야 돼 네 격정성으로 자랑하는 사람 진흥 보고 있지? 어 아뇨아뇨아뇨 나도 그 진흥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타깃함이 좋아요 초밥 앞에 좀 드릴까요? 아뇨아뇨 나 원래 초밥 싫어해 나만 좀 너무 좀 상처를 괜찮네 아뇨아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뇨아뇨 드시고 싶어 드셔도 돼요 근데 원래 이 정도도 밥상이 안 돼요 거의 진짜 푸짐하게 있어야 돼요 뭐 여기에 고기 뭐 찌개 회 약간 좀 손에 가는 게 없긴 하네 그쵸 죄송합니다 아뇨아뇨 ㅋㅋㅋㅋ 아니 근데 집이 진짜 좋다 여기 이상한 집에요 그전 집은 못 보셨죠? 그전 집도 괜찮았는데 진짜로 남순이가 이렇게 성공한거 완전 이제 좀만 해도 느끼긴 했는데 완전처음 실제로 와가지고 대리석 바닥으로 되있는 집으로 오보니까 아 진짜 그 격세지감 느끼고 남순이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거 많이 느낀다 아니 근데 좀 다 이렇게 살지 않나 저는.. 청라에 있어가지고.. 위례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본인 집도 잘 못 들어가시잖아요 좋은 집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데 지트콤이라 그러나요? 지트콤이 말이 좋아 지트콤이지 일반인 시선에서는 그거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언이 있어요 집은 지옥이다 깜짝 놀랐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긴 그날 집 나와서 요번에 들어간거지 봉준이도 그러고 뭐 방송에다 인생 갈아 넣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진짜로 이분이 정말로 방송에다 인생 갈아 넣으신 분 같아 진짜로 뭐든지 임만 감성이야 정말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야 감탄했다 근데 내 감성에 좀 맞는 것 같아 재밌어 재밌는데 아 가족끼리 대화할 때 아 근데 형님 왜 트위치TV는 왜 하신 거예요? 아유 지금 생각하면 하는데 그때 당신 좀 억울했어 어 억울했어 뭐라 그러지 약간 재긴다고 해야되나 나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지코가 왔다 코트야 니 동료 왔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트위치TV에서 그냥 얼굴색도 지금이랑 달라 표정이 그냥 멍하니 퀭 해가지고 아 예 여러분 이게 예 트위치에 적응가고 그러더라고 적응하는 모습 딱 봤는데 아 왜 오셨을까 하다가 얼마 이따 다시 또 빤스런 하셨죠 빤스런이 아니고 그것도 원래 주작이긴 한데 야 나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맞는다 그러고선 그때 이제 한번 강남에서 막 연보 최군 막 K 막 이제 이런 애들 해서 아우 형님 돌아오십쇼 예? 저희랑 같이 하셔야죠 하면서 막 괜히 술 먹고 막 그때 애들 막 무릎 꿇고 형님 돌아오세요 막 했었잖아 예? 자기 나름대로 아프리카에 객인거야 아프리카에 객인거야 아 그때 한번 그것도 주작이긴 했죠 여러분들 3달 만다리 찍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가니깐은 시간 좀 가니깐 이렇게 슥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직감을 한거지 아 나 여기다가 내가 뒤지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가 뒤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간거지 아 역시 나는 아프리카야 하고 그렇게 가실거지 아 근데 감성이 확실히 이쪽이 맞긴 하대 아 좀 더 줘 그래도 최고의 플랫폼 아닙니까 아프리카가 어이 그럼 홈메이커 하잖아요 코트 형도 응 유튜브에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돈이 흐르는 물길 에서 이제 돈이 흐르는 길목에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죠 예 전 사실 뭐 돈 때문에 온건 아니구요 예 그냥 때가 된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온거에요 아프리카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오길 잘했어요? 응? 오길 잘하셨어요? 아프리카 오길 잘했다고? 잘하셨네 확실히 잘했지 응 확실히 잘했지 슬슬 제자리 시작하겠지 코트님 주코는 탑흥감성이다 뜨옹 응 그건 그렇죠 좀 약간 지금 좀 거품이 많이 꼈어 내가 딱 알거든 아프리카 떠나기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좀 어? 나름 그때도 끝물이었어 응? 근데 확실한건 나는 이제는 내 발등 찍는 짓거린 안하지 응 뭐 이아라든지 응 어 그렇지 그런거는 하지 말아야지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짜 욕심부리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 그러면 진짜 하찮은 인생 되는 거야 정말로 열개로 바꿀게요 웃어 새끼야 왜 안 웃어 네 아니요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인생이 그러면 하찮게 되죠 그것도 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망해도 망해도 그냥 곱게 망하지 뭐 어떻게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의 이제 사건 사고는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사건 사고를 일으키려고 그런게 아니고 좀 재미삼아 이렇게 했던 건데 재미삼아? 아니 아니 그게 재미있게 이제 위트있게 재미로 이제 그러는데 어? 위트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어어어 그러니까 그럴려는 의도는 없었지 아이고야 그 저 오토바이에다가 저기 그 사과문 이렇게 딱 붙여놓고 방송간에 라고 하시니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방송간에가 뭡니까 안그래요? 예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아이고 나 아찔했어 영상 보면서 와 저 양반 정신 못 차렸구나 근데 오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응응 아유 그건 진짜 잘못했죠 예 어르신이 식사하셔야 되니까 예 아 선배님이세요 그래도 저는 기사 때 기사 때지만 뉴스에 나오시고 하하하하하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래 어 난 감사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죠? 이제? 예 야상상 마지막이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랬죠 어 맞아 열심히 해야지 응 음 그 노래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어? 컨텐츠 형님 그거 원래 진짜 팝이 달려고 나름 컨텐츠 알차게 해서 막 투자해서 지더라랑 지더라랑 배틀 응 그거 근데 정지 한번 당하면은 팝이 게이지가 쌓였다가 정지 딱 되면은 쭉 내려가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어 내려가고 이제 해서 일단 던졌지 음 던진 거 확실하게 아니 지금은 던졌다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근데 다시 이제 게이지 싸려고 이제 좀 하긴 해야지 아깝긴 했지 왜냐면 탑을 진짜 잘 싸오셨는데 많이 하셨더라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밥 좀 그날 술 드셨어요 형님? 그날 술 좀 과하게 있대요 좀 많이 먹긴 했지 음 많이 먹긴 했지 술 안 먹고 그랬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직구는 코트랑 술 먹방 할 의향이 있다 음 나한테 어떻게 날짜 당장 잡으시죠? 아니 뭐 진우 형 데리고 한번 갈게요 형님 예 진우랑 일단 이게 좀 음 나름 좀 조합이 중요해 응 응 응 응 응 딱 해서 응 하면 좋지 응 넘어갈 건 넘어가고 뭐 물어볼 건 물어보는데 코트가 베비 닮은 기분이 어 뭐 같을 거 같다 아니 근데 나는 네 그건 아니지 나는 형님이랑 근데 형님이랑 술 먹방 하더라도 그냥 둘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예 둘이서 그냥 예 강남 큐브 같은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형님 또 여성분 많이 아시니까 아 응 아니 근데 처음에는 뭔가 딱 옆에서 이제 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할 말 없을 때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어? 좀 그럴 정도로 어 옆에 샌드백 하나씩은 끼고 있어야 어 그래야지 조금 그렇게 가다가 예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형님 한번 음지 맛 좀 보여주시죠 색독주 한번 갑시다 형님 예 음 밥 좀 줘라 초밥 말했다 내꺼 좀 먹어 네 아 되게 초밥 좋아하나봐 예 형님 예 초밥 좋아합니다 예 초밥 안 먹습니다 형님 아 초밥을 안 먹니? 예 그래 아 그럼 예전에는 그럼 같이 어떻게 보면 남순이가 데리고 있었잖아 예 예 한 얼마나 데리고 있었던 거야? 저 한 5개월 같이 살았고 아 5개월 4개월 얼마 안 살았네? 네 5개월이지 5개월 5개월이야 인마 5월달 와가지고 네가 11월달 그쯤에 갔었으니까 5개월이야 인마 그런가? 얘가 기억 조작 능력이 있어요 조작 능력이 아니라 금붕어에요 금붕어 대가리 금붕어 대가리라기보단 지가 기억하기 싫은건 기억을 안하는 법이죠 아니 불과 5,6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 사람이 어딨어 이 양반아 어? 잊고 싶은걸 잊나봐요 동생들한테 좀 약간 어마일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그래? 진짜 안그래 그래? 그런거 진짜 없어요 아니야 형은 옛날에 엄했어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엄했어요 되게 좀 카탈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엄했어요 엄했다기보다는 야 그러면 너 내 앞에서 막 어? 동생들 훈계하고 가르칠 때 나는 그거 깜짝이야 야 니가 엄하면 엄했지 새X야 나한테 엄하다고 해? 말도 안되지 형님 얘가요 동생이 좀 있다가 맘에 안들잖아요? 바로 슬리퍼를 딱한테 줘요 이걸로 동생들을 잘 패요 예 남순이가 패는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나 군대 같은데 있을 때 후임이었으면 되게 좀 피곤할 것 같아 예예예 날조입니다 아니 하나는 뭐 하나는 인정하나 하나는 승냥이는 그런게 없어요 소리 좀 더 올릴게요 형들 있는데 동생들 뺨 때리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 못 봐 약간 나는 형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하는데 형들 앞에서 내가 손을 넣으면 안되는데 내가 손을 넣으면 안되는데 손을 넣는 애들이 있어요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가 소개시킨 자리인데 좀 술 들어간 자리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아 뉴스살책 펴진구 그렇잖아요 근데 그.. 너한테 거슬려서 니가 동생 교육시킨거지? 나는 그런거 전혀 보지도 않아 나는 동생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는데 내가 소개시켜드린 건데 아 그래 얘 동생 지가 시켜준 남순이 동생 같은 경우는 내 앞에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진짜 남자다운 그런 의리를 느낄 수 있는 남자다운을 느낄 수 있는 마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생이죠 사실은 내가 좀 더 여성스러웠지 아무래도 난 근데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뭐 남순이 데리고 있고 꼭 남자 한 명 데리고 예전에 있지 않았어? 아니 남순이랑 예예예 그런게 있었어 한 명 데리고 있었잖아 난 그래도 음성애애자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그걸 다 모르는거거든 음? 음 음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여자 좋아하죠 밥가지고 오라고 개대기야 직원들 일하나니? 밥이 없는가 보네 아니 아니야 근데 너는 직원을 한 3명을 쓰면서 밥 가져다달라고 하면 하 상대에게 친한 남캔비제이도 야 어떻게 뭐 내가 그러면은 이걸 떼어줄테니까 요거라도 먹으라고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초밥 위에 회를 빼고 어 요거를 먹어 당황스럽네 우리는 딱 눈치봐서 밥 하면은 뭐 바로바로 뭐 음 한마반도 아냐아냐아냐아냐 음? 어? 나도 밥 반그릇만 더 하하하하하하 어이 어이 돼지고기 하나씩 이렇게 주워 먹다보니까 맛있네 음 맛있어 어 어 밥을 그거 저희는 밥 안주워 먹어서 햇반은 어? 음 이게 좋은거지? 음 햇바도 오랜만에 먹네 아이고 근데 좀 집 밥술 좀 하고 하지 음 어이 우리는 막 이런거 잘 안먹어서 음 음 남순이 오늘 슬리퍼 들어야겠다 직원들 밥도 시킵니까? 어휴 우리는 다 멀티 해야돼 우리는 운전해야지 집안일 해야지 뭐 상차려야지 뭐 다 멀티로 다 하지 음 뭐 하나만 하면 안 돼 동생들 교육은 진짜 확실하신 거 얼마 주십니까? 어? 그런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맞다 물어보거도 안 되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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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아니에요 잘못 물어봤어 직후형님 압력밥 수산이면 안 먹는데 저희 직원은 운전면허가 없어요 아 아 그래? 이번에 운전면허 배우 저기 학원 보내려구요 어휴 근데 그 학원 보냈다고 해도 운전 경력이 그래도 한 4,5년은 돼야 그래도 조금 타고 다닐 만하지 거울바닥도 좀 돌아다니고 할 만한데 그래 난 이태까지 직원 애들 있었던 애들 짤른 이유가 운전 못해서 아 아휴 하고 다니는데 위험 우리 몸이 생명인데 어 형님 면허 없으시잖아 나도 면허 없지 왜 안 땄어요? 오오 따야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동안 난 사실 집에만 있어가지고 사회에 내가 말했잖아 사회에 그런게 사회에 그런게 전혀 사회랑 감싸고 살았기 때문에 사회랑 감싸고 살았기 때문에 어우 재미없어 뭐래 일반인한테 시비를 왜 걸어 그 저기 두 분 다 쇼핑몰 운영하시잖아 음 아니 나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 형 쇼핑몰 하세요? 티셔츠를 그거 4만원에 3만원에 이렇게 파는 거 좀 양심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재질이 좋아 이거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진정수요? 아니 나이키도 그렇게 안 할거야 대단하세요 여름 파팔티를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거 지금 커맨더 여기 있잖아 어 그래 만져봐 이거 원단이 워낙 좋은 원단이야 좀 약간 살짝 어 왜왜왜 응? 도매로 이거 한 아니 아니 형님 진짜로 완전 달라 가격 좀 낮추세요 아냐 이거 박히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싸구려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이제 그 캐릭터 티셔츠 있잖아 이런데 이렇게 딱 그 어? 얼굴 캐릭터 캐릭터까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야 가격 보니까 난 진짜 아니 아니 저한테 그 7인 2닭 이런 거 보다 그런 걸 낮추세요 팬들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4만원 3만원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진짜 아니 진짜로 나 같으면 쿠팡에서 산다 이말이야 뭐라고 쳐야되나요 형님? 지코더스타일 지코더스타일이요? 미쳐버리겠다 이거 가격 봐 이거 2만 좀 내렸네 2만 2천 3만원 넘어가는 거 봐보라고 저건 원단이 이제 좀 원단 소리 하지 마세요 원단이 이제 3만 6천원이네요 야 이게 어떻게 3만 6천원이야 와 거의 총 딱 그냥 총이네 따만 줄 수 없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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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으로 가격을 붙인 거야 4만 7천원? 아이고 저거는 진짜 좀 비싼 거지 원단이 뭐 프린팅 찍은 거랑 뭐랑 원단 소리 하고 있네 메이커에서 욕해요 나 돌아버리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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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진짜 4만.. 예? 야 많아 아니 미쳤다니까 아니 겨울롱도 이만큼은 안해요 어떻게 쇼핑몰도 인방 감성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냉겨먹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저는 이거 냉겨먹고 그러게 자선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자선사업이라고 오늘도 목νο아 왜 침이다 왜 침 맨 미소야 소주 가져와 하하하하하 하하하 앨범이나 뭐 다 어디 리뷰 같은 거 있으면은 엮여 있으면은 무조건 근데 내가 진짜 인정하는 팬들 충성심은 진짜 대박이야 나 진짜로 확실히 방송하신 짬이 있으시고 세월이 있으니까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아유 그래도 나는 아프리카 그렇게 떠나있는데 지금 그렇게 요즘 조금 이래저래 눈치 많이 보이고 뭔가 딱 그냥 방송하려고 딱 책상 앞에 앉아서 아 뭐 이런저런 고민 많을 거 같고 딱 지금 그럴 거 같던데 애들아 난 쇼핑몰 안 차릴게 애들아 어 애들아 난 절대로 그런 거 안 할게 난 뭐 내 밥 안 팔게 애들아 알겠지 어 코드 처음 팔다 망했고요 응 안 망했고요 예 아이가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뭐 그냥 뭐 맞춰서 하나 입었는데 형님 그거 너무 사고 싶습니다 어서 삽니까 바지시겠지 바지시겠지 내가 봤을 때 직접 운영하시는 게 바지신데 사실은 좀 가격대가 네 바지시면은 형님 이름을 왜 걸었어요 오히려 그래도 사업자는 내 이름이고 이미지사는 또 안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홍보해준답시고 그냥 다른 이름으로 홍보를 하시지 네 벌써 안타깝니다 내 이름으로 된 이런 좀 옷 하나 좀 입고 싶어서 응 커맨더 응 너도 있지 않냐 너도 있잖아 엔에스샵이요 어 엔에스샵 저도 있죠 근데 잘 돼? 오래됐죠 잘 돼? 전 적자는 안 봐야 돼 음 잘 되세요? 어? 잘 되세요? 나는 모든 거를 내가 적자 보는 구조로 안 해 그렇겠죠 음 무조건 수익의 몇 프로? 티셔츠 한 30장 뽑을 가격으로 또 Abraham 둘 세대ANO 엔에스샵 adap느니라 네 똑같은 재질 그런 거 절대 못 사 예 절대 못 사 저 쇼핑몰만 3년 3년 했거든요 응 입어본 사람이 알아 알 fav 시청자한테 총을 쏟으세요 아 입어보는 사람들이 아아 이래서 비싸구나 어? 어찌거나 명품부터 재질이 더 좋네 뭐하네 하면서 아유 누가 보면 염따 티셔츠여 아유 아니야 이게 누가 반팔티를 재질 따져요 짓따아세요 짓따 알거야 누가 반팔티를 재질 따져요 에? 요즘은 건조기 많이 돌리고 뭐하고 해서 얘들아 염따 티셔츠 가격 얼만지 봐봐 염따 티셔츠 가격 얼마냐 티셔츠로 흥하신 분? 염따 티셔츠 에 아 우린 너무 싸구려 원단으로 이제 그런거보다는 좀 내가 입는 옷이다 이제 좀 해서 좀 좋은 원단에 좀 퀄리티 좀 위주로 가다보니까 음 디자인은 그럼 디자이너를 구하신거 아니면 그냥 동대문에서 띄워주신거에요? 디자이너를 직접 하시는거죠? 디자이너를 구해서 애들이 하지 그게 대단하다 그게 대단하다 뭐 우선 띄워오고 그런거 없고 다 자체 원단 막 이렇게 다 해서 뭐 이번에 뭐 모자도 나오고 뭐 이제 좀 해서 가을옷 많이 준비하고 있지 응? 또요? 아냐아냐아냐 그래도 계속 잘해야지 음 아니 뭐 하실생각 없어요? 진짜로? 운반되는거 말고? 에휴 안돼 나는 왜요? 아휴 내 위치가 아직 그런거 할 만한 적이 안돼 그쵸? 지금 뭐 돌아온지 얼마나 됐다고 그쵸? 조금 더 이제 음 그럼 지금은 좀 약간 뭐 위주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하는거야? 저는 이제 그 솔방보다는 이제 합방 좀 이제 많이 해야되겠다 배우가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은 음 저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피드백을 조금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남순이는 나한테 그런 얘기 잘 못하고 못하죠 건방식적으로 제가 하면은 형님이 좀 가끔씩 좀 해주세요 그래 나 좀 기다려 연보가 그런거 잘 할텐데 연보 보성이 보성이 군대가잖아 음 이제 뭐 좀 뭐 한 1년 정도 나오니까 음 아니 형님만은 형 스타일이 있어요 아이 그럼 스타일이 있는데 뭐 그거를 뭐 똑같이 한답해 그래도 하긴 그건 그렇겠다 한 번 똘만이는 영원한 똘만이야? 백반형님은 안 살아오시나? 몰라요 이게 잘될 때와 안 될 때와 아 근데 어떻게 그래도 남순이랑 좀 잘 풀었네? 그게 사실은 남순이한테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거를 떠나서 이제 제가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끝나는 일이더라구요 그치 형님도 방송하시면서 그래도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쯤 있었을 거 같은데 있었을 거 같은데 어 나도 지금 있지 딱 2명 있지 죽이고 싶은 사람? 등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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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적도서 좋을 게 없어요 아니 그건 그런 게 있지 그 관계에서 누가 먼저 떠내려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아이 여러분들 자꾸.. 걱정 마시고요 을분하지 마시고요 다 먹었으니까 목 후식이 있나? 아니요 아니요 어? 없습니다 후식 뭐.. 다 디저트로요? 열매 같은 거 없나? 열매요? 그리고 열매 과일 뭐 이런 거 그러니깐 뭐 원래 그런 거 좀 약간 후식으로 아빠는 잘 하신데 형님 열매 같은 게 없네 뭐 과일이나 뭐 좀 그런 거 좀 갖다 좀 그래 맞으면 뭐 약간 아이스 홍시나 아니 아니 그런 거 원래 있고 딱 해야 좋긴 한데 형님 죽이 좀 잘 맞네요 그래도 예 을분이 근질근질 거리실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입이 거의 봉인됐는데 어제 바쁘셨어요? 어제 그치 이제 거기서 이제 괜히 이제 애들 만나고 뭐 괜히 거기서 술 한잔 먹고 먹었는데 잠 못 자고 막 괜히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고 막 이래버려서 피곤해서 후식은 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시죠 형님 이제 마무리해서 형님 뭐 형님은 2부 하실 거죠? 2시 반인데 뭐 예 방송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니 내가 볼 땐 여기 강남에서 야방 돌아다니실 거 같아요 형 강남에서 애들한테 성나 봐라 해야지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요 여러분들 농담 드립이에요 선물을 또 나도 뭐 선물을 그래도 뭐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유 아 나는 요즘 운동하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갈아먹고 음료수 좀 저는 저기 이게 도열산루프 21년상 그거 좋아하십니까? 아 이거 좋지 어우 좋은 날 이러고 먹어야겠네